시아 호떡 호떡 나와요? 응 시아 호떡 먹고 있어 옛날에 여고와서 맨날 먹고 있습니다 여기 오면 여고와서 하나 먹고 있어요 이게 밥이야 맛있네요 밥은 또 따로 먹어야죠 이거 뭐 지금 아직 회의 끓고 가서 또 앉아 먹고 거의 끝나는데 여기 지하철 동산이 많이 되겠지만 금방 옛날에 여기 지하철 금방 되거든요 300원인데 나는 두 개 째요 두 개 째요? 밥 먹고 통태탕 먹고 또 왔어요 그래암 1500원에 거스른 돈 그쵸 허기가 그래가지고 삼촌 두 개 샀어요 양쪽으로 그니까 이거 맨날 이거 먹지 말고 저 밑에 막걸리 샀어요 응 응 더 vent을 기고 정말 괜찮다 굉장히